앞으로 곧장 걸어가세요. Go straight ahead. 윈도에 장식해 놓은 것으로 보여주세요. Can you show me that in the showcase? 탑승 게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boarding gate? 좌석을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나는 약국을 찾고 있어.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시장 조사 결과에 기초합니다. 어울리는 한 쌍이군요. 네, 나라씨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씨 바꿔드리겠습니다. Sure, I will transfer you to Nara.